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묘 구제시장 10만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착장 코디를 맞춰보기.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동묘는 예전부터 힙스터들의 성지로 아주 싼 가격에 괜찮은 옷들을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죠. 나름대로 생각한 코디가 있습니다. 한때 힙합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예전에 90년대 스타일 감성으로 한번 착장해보겠습니다. 동묘하면 또 쌓여있는 이 옷들. 또 이거 또 뒤지다 보면 또 좋은 아이템들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해볼까요. 여기 뭐 스트라이프 티 있고. 아 진짜 옷 어디 있을까 뭐 저기 좀 약간 간판이 제 스타일인데 빈티지 적혀있고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약간 90년대 느낌 나는데 이 힙합 사장님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약간 90년대 힙합 스타일로 코디 좀 해보려고 왔는데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. 올드스쿨 느낌으로 이것도 멋있는데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이 상품권 10만 원으로 가을에 힙한 여자를 거듭나기 위해서 광장 시장에 왔습니다. 수입 구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구제는 광장 시장 딱 올라오자마자 그 구제의 특유의 냄새가 나요. 굉장히 가게마다 원피스가 많은 곳이 있고 트렌치도 많은 곳이 있고 이제 각각 취급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구제샵 첫 입장해보겠습니다. 언니의 도전. 언니 도전.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전. 저한테 추천해줄 만한 가을 옷. 언니의 가을 옷. 네 저의 가을 옷. 이런 청색기 좋아해요? 청색기 좋아하죠. 오케이. 언니 약간 이거 약간 언니 깔이거든요. 한번 언니 도전해볼래. 한번 제가 도전해볼까요. 한번 입어볼까요. 한번 외쳐볼까요 또. 도전. 이거 완전 괜찮다. 이제 여름에서 딱 이것만 입으면 가을. 괜찮은데 이거 얼마예요. 3만 5천. 3만 5천. 2만 원 도전. 언니 여기서 2만 원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바로 그거예요. 개다웃이에요. 괜찮긴 한데 3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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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. 약간 걸음걸이도 이거 가능하고 그렇죠. 이거 가능하고 대상 부탁드릴게요.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. 여긴 옷 진짜 많다. 여기서 뭐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 성공 도전 성공 도전 성공 블링블링한 신발 찾아서 또 먼 길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이거 혹시 이거 얼마예요? 1만 원이요? 어때요? 좀 약간 차량비 5천 원 올라갔어 차량비 5천 원 올라갔어? 아유 홍보비 5천 원 빼주세요 24,000원으로 잘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마음에 드셔야지 사장님 얼마인데요?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깎아주시거든요 여기서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,000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한 반입니다 가위가위보요? 5천 원 반 어때요? 5천 원 반요? 그럼 제가 지면 2만 원? 제가 지면 15,000원 한번 해볼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2만 원입니다 여러분 2만 원에 광점시장에서 셔츠를 겟하세요 아주 예쁜 베이지 셔츠 가을 리테일입니다 여기 사장은 주먹밖에 안 내요 제가 이거를 샀는데 이런 거 괜찮을까? 뭐나 이거?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괜찮은데? 한번 입어봐도 돼요? 그럼요 지금 제 원래 있던 양말이랑 신팔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이거 위에 니트 조끼 입어도 돼요? 니트 조끼 있어요? 그러면 그냥 위에 포인트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지금 완전 귀여운데? 귀엽지? 네 이거 두 개 그럼 얼마예요? 얼마에 줘야 잘 졌다고 생각할까요? 저는 이미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냥 살게요 고민하면 시간이 이제 됩니다 여섯 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상위, 하위, 그리고 그리고 신발, 그리고 블링블링까지 총 10만 원에 완벽하게 풀 착장 나이티 힙합 올드스쿨 느낌으로 쫙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가가지고는 가을 옷에 입을 수 있는 청자켓을 샀고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직 핏트랑 입생로랑 조끼랑 버버리 체크 치마를 샀는데 이렇게 넣어 입어도 완전 예쁠 것 같아요 명품이라 그런지 조금 가격은 있긴 하지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로 후회가 안 남아요 타츠도 활용도가 좋아서 가을 때 아무데나 걸치고 입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고 당장 와주세요 광장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